오늘은 PBE 서버에 미리 나와가지고 돌격 넥서스라고 롤 터널 리턴 같은 거에요 하하하하 약간 롤 배틀로얄? 아닌가? 아무튼 롤 짬통 게임! 롤 짬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쉬운게 해야돼 왜냐면 PBE라서 가렌이나 한판 해볼까? 그냥 담백하잖아 가렌 신성한검 가렌 아무 생각 없이 문조사 롤 짬통 게임 오랜만이다 화질 왜이렇게 좋아 정의로 심판해 어휴 에휴 태구 솔킬이야! 흐흐흫 뭐야 왜 여기에 다왔어 이 새끼들아 일로와 하하하하 들어와 새끼가 예 왜 그래도 죽냐 원래 안죽지 않나요? 어우 나 진짜 예상이 잘 안돼 반응이 너무 느려 뭐야 이거 어...먹어쓰 걔네들은 왜 RPG해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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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딨어 여기 때려! 때려!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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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때려 이거 때려! 새끼가 2킬 이어? 때려 내 명이! 이걸 때리는 사람이 이긴다 여기 여기 그래 자리 딱 놓고 그렇지 정복자 계속 유지시켜 주고 뭐야 이거 파는 여기를 가져갈 수 있어? 어 좋아 땡겨 이겼다 점화 솔킬 우리 뭐주냐? 이벤트 승리 보너스 어 수호천사 얻었다 와 바위계 300원 줘 미쳤네 내가 봤을때 이거 게임 피지컬로 하는거 아니야 머리만 신경써서 돈으로 패야겠다 따가라스 포골 와 돈 존나 많이 줘 애들 올거같애 난 어 나 도와줘 어 오 이거?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나 여기까지 뭐야 이거 오 뭐야 너 못하겠다며 왜이렇게 잘해 너 그래 불타고 있어 뭐야 나 그리고 내 가엔 사라졌어 아 에의 신성의 검은 유지 안되겠지 흐하랍 왜에 어우아아아 침기 황금티모 때리면서 존줌 여깄어 오케이 아 이씨 이 새끼 억가해 어 황금티모 황금티모 새끼가 어 황금티모 끌고와 졌는데 이거는? 아니 C 억가잖아 어? 이겼다! 내가 막 잡아봤어! 이태국 캐리야 아 C 모르겠다 임픽할래 어 형 둘 타고 있어 어 형 두개야 호로왕 붙어! 아 재밌는데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자아 아우 귀염이 새끼 야 불타고 있어서 쎄져요 이거 불타면 쎄질걸? 그리고 신성의 검 터뜨리면은 이에 전부 터지네 치명타 상타 안 쳐도 흐어얽 우흐어얽 오오옹 어어 ! 던죽나? 에이씨 으어어얽 불타져 쇽 쇽! 쇽! Dominican 자 우리는 함께 있다 어 재밌어 재밌어 어 그렇지 자 신성어 봄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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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귀집게 얼마임 이거 햄 수준왜이래 뭔데 이거 수레를 밀어라 어 수레어 reference 여기다 여기 이거 막거나 우리가 이거 밀거나 내가 밀게 그래야 뭐 와 돈 많이 먹었고 어어 뭐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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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삐 어어어어어어 그래 끌어 끌어 끌고가 끌고가 파이크가 가고있어 샀다 태구 샀어 태구 한근 뒤집게로 공격력 70 주문력 120 공격력 50 공격속도 이거 아무튼 많이 얻음 나 이제 영원히 불터서 개쎄지 와 뭐야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써 계속 오훟 아 아zcz stepped 내가 왜 이렇게 꽤 anat 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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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우우우우우우Er 아야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이 새끼 패! 이새끼가 돈 존나 많이 줘 우리 돈을 먹어야 돼 아 못쌈? 에이 개노잼 야 얘 체력 없어 맞짱 까자 돌격네서스 싸워야겠지 가자아악 내가 이것까지 봐야지 불판다에 있나? 어 불판다에 있네 이거 뭐야 이새끼 왜이래 왜이렇게 걸어 으하하하하하 ocris 여기에 궁칠수 있나? 으하하 thirty 궁 못쏬 얘한테?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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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재미없는 건 줄 알았는데 재밌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거 5인 파트에 재미있겠다 한파만 더 하자 이대학 생태의 인간 파밍은 진짜 좆도 도움 안돼 이런 거 파밍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죠 하얀말 했는데 메일을 위하여 뭐야 이거 개새끼야 뭐해 가 응 이겼어 우리야 쟤 모든 행동이 1초 느려 어 왜이래 왜이래 그렇지 좋아 아 가레농니까 존나 편하죠 마음이 어 거점 저쪽으로 가는 것 봐 오오오오오오오 아, 밀지 마세요 죽이든가 어 왜 나 살고 싶어 안 싸우면 그만이야 타오르면은 데미지 증가하고 이제 흠혈 생기고 만화재생 생기고 하는데 받는 피해량도 증가합니다 오 그렇지 밀어 깡깡깡깡깡깡깡깡깡 다 형꺼야 희귀적인 연이라니 내가 다 밀고 있잖아 야아 아닌가 이게 나잖아 대키들이 미쳤나 오 미친 야야야 아이 뭐야 뭐 이 재키야 그렇지 이게 형이야 이거 먹으면 돈줌 내가 봤을때 이템도 가량이 좋은데 이게 제일 좋겠다 왕자에 가볼 끝날래 돌격 그 넥서스 맞장 까는거 한번 더 볼래 봐야해? 알았어 아까 이걸로 다 이기긴 했어 13번 도우인데 13번 도우인데? 그렇지 약 바라야지 고마워 걸어가는 넥서스다 죽음이다 쪼나 아파 죽겠다 등이 안눌려 야 죽 bás는데 얘들아 뭐해 졌는데? 안 짓 것 같기도 이거 좀 어떻게 해봐 이기긴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본섭 오면은 뒤집게 그냥 몰고 가기 힘들겠다 존나 부릴 것 같은데? 파이크 우승 제가 본섭에서는 한 번도 뒤집게를 못 갔어요 왜냐면 게임이 너무 빡세가지고 근데 여긴 그냥 괜찮네 음.. 형 질량 1등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돌경에사스가 이것저것 바리에이션 생겼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냥 다 아는 것들인데? 달라진 템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트마의 심판인 것 같은데 재미없어 보여서 안 갔고요 심판의 검 나오긴 했는데 저도 쓸모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심판의 검 그나마 좀 쓰는 사람들이랑 뒤집게 좀 쓰는 거 그런 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 오늘 여기까지 윽! 엘로 엠텔 롱 땡스 볼 워칭 마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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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